그래서 입학원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일에다 쓰는 게 아니야 UAE에 가입해가지고 원소 접수해가지고 타이프로 자기 입력해가지고서 다 결제를 하면 쫙 뽑아줘요 그래서 멋있게 입학원서 오케이 첫 번째 이게 애플리케이션 폼이야 애플리케이션 폼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자소서가 지금 열심히 쓰고 있어 그래서 쓰고 있는데 거의 쓴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제 자소서 쓰러 여기 왔어 좀 있다가 어떻게 자소서를 쓰는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워드로 연습을 하는데 실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거기에 포맷에다가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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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라이 하면은 UA나 또는 진압 어플라이 그 사이트에다가 기록 이제 입력을 하게 돼 그러면 거기에 수정 기간을 줘 수정 기간 그때 일단은 자기가 써놓은 폴리스토라이프트 뭐냐 서민 한 다음에 계속 수정해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기간이 짧은 대학이 있고 긴 대학이 있어 이번에 이제 뭐냐면은 9월 학기 이제 고려되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를 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유있게 계속 고치고 고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종합기록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종합기록표 여기에 있는데 이 종합기록표는 뭐냐면은 이 학생이 학교는 어디 어디 다녔고 그리고 거기는 몇 학기제고 그리고 재학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고 그리고 재학년수는 얼마고 소재국가 어느 국가에서 어느 도시에서 다녔고 이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쫙 이렇게 표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쫙 이렇게 예전에는 여기다가 막 빚은 거 뭐 색칠하고 막 그랬어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컴퓨터 갈아서 딱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뭐냐면은 입학 날짜 그리고 전학 날짜 또 다시 한국으로 온 날짜 이런 것들을 다 잘 기록을 갖고 있어야 돼. 저 날짜 완전 정확해. 아니 정확하도록 노력하면 돼. 대충 얼추 그 벤처에만 맞춰면 되는 거죠? 외국학교 조사표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각 학교를 조사하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너 왜 이렇게 세 개가 아니라 네 개지? 나 저 초등학교. 초등학교 한 번 전화겠냐? 네. 트랜스퍼 한 것이 있으면 트랜스퍼 한 것까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주소, 초등학교 주소를 뭐 드는 사람이 있어? 어. 주소 모르겠대요. 홈페이지 보라니까. 저 초등학교 홈페이지 없대. 그래서 모르는 경우 있는데 그거 잘 조사해 왔는데. 팩스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URL. 그러니까 너는 뭐 홈페이지 URL이 뭐 고등학교 거 말고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중국은 중국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 중국은 공안이 자기 마음대로야. 필요 없으면 없는 거야. 필요 있으면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지금 안 나와요? 응? 안 나와. 어. 그래서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야. 국가가 이렇게 나오면 대학들이 다 거기 따라. 이렇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외국 학교 조사표 있는데. 특히 있잖아. 전학했던 거. 전학 발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일자는 어느 정도 저기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입력할 때. UA나 진학에서 어플라이 했었을 때. 학교 목록이 뜨는 학교가 있고. 뜨지 않는 학교가 있어. 니네 학교는 떴어? 안 떴어? 네. 학교 떴어? 안 떴어? 거기에. 리스트에. 없었지. 없어서 뭐냐면은. 직접 입력한 거야. 그냥 자기가 직접. 해외 학교도 떠. 어. 떠. 근데 이제 다른. 다른 자기네. 해외 학교는 뜨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뜨지 알 수 있어? 몰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추천서야. 추천서. 추천서인데. 추천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 레코멘데이션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 다섯 번째가. 제출 서류 목록 거라고 있어. 그래서. 초등학교 서류는 뭐 뭐 뭐 뭐 제출할 거냐. 그래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생부. 기록부. 중에서. 너는 지금 뭐 뭐 제출하는 거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교 졸업증명서. 세계대출하는 거지. 네. 학교생활기록부. 이런 건 없어. 보통 없어. 우리 한국에 많이 있어. 근데 가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있는 있는 국가들이 있어. 뭐냐면은.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들. KIS인. 뭐. KIS인. 샤하이. 뭐 이런데. 예. KIS인. KISB. KIS인. 베이징. 이런데는. 생활기록부가 있을 수가 있어. 동경에 있는. 국제학경. 한국학교. 이런데는.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있으면 체크를 하면 돼. 많을수록 좋아. 초등학교. 성적증명. 재학증명. 졸업증명. 다 있어. 중학교. 성적증명. 재학증명. 졸업증명. 다 있어. 성적증명서. transcript. 그 다음에 재학증명서. certificate of attending school.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여러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서류는. 거기에. 졸업예정증명서라는 것이 있어. 졸업예정증명서. 아직은 졸업 안 해가지고. 12학년인 경우. 그런 경우는. 졸업예정증명서. 그 다음에. 출입국사실증명서. 요건 사본. 이거 다 체크해야 돼. 학생. 학생만 이렇게 돼. 근데. 3년 특례는. 학생도 있고.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가 이런 경우 있어. 제외국민이면서. 해외법에 대해서 근무하면서. 일은 안 하고. 한국에 와서.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막. 평법으로. 해외에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제외국민이면서. 제외국민 특례 해가지고서. 2% 범위 내에서. 대학을 쉽게 가려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 2%는 뭐야. 제외국민 특례가 많지 않을 때는. 엄청난 혜택이었지.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 커져가지고. 현대, 삼성 뭐. 뭐. 이제 LG. 이런 회사들이. 다. 웬만큼. 규제금 파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혜택이야. 거꾸로. 리버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역차를 해냈어. 더 힘들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 이거야. 그 다음. 포트폴리오. 내는 서류. 활동증빙서류. 어학능력입증서류. 학력조회 동의서. 기타서류. 뭐. 등등등등. 이것을. 제출서류 목록표에 체크를 하는 거야. 내가 뭐 뭐 뭐 뭐 내겠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활동증빙서류 목록표야. 어. 내가 어떤 어떤 활동을 했다. 상자는 뭘 받았다. 어. 어. 어학점수는 뭐 토플이 있다. 탭스가 있다. 토익이 있다. 아니면 IH가 있다. SAT2. 뭘 받았다. AP 뭐 뭐 뭐. 제출한다. 이런 것을. 뭐냐면은. 뷰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걸 앞에다가 먼저. 이걸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 초등학교 성적. 재학. 졸업증명서.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딱 보면은. 요게 이제. 초등학교 거야. 초등학교. 이것을. 권역공증을 받는 거야. 권역해가지고. 공증 받고. 뷰에 치기를 찍어주고. 근데 이거는. 학원에서 복사를 한 거야. 원본은. 제가 따로 갖고 있지. 그래서 사본을. 제가 어저께 이거 복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왜냐면은. 이게 많거든. 분량이. 하나가 다 따로 해야 되고. 처음에 할 때. 고대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연대권도 해야 되니까. 미리 두부씩. 복사해가지고. 이거를 사본을 이렇게. 성적이면서 낼 때. 사본을 가지고 가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원본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거야. 원본 가지고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원본이랑 대조한다고. 이거를. 어. 이거 스타벌스에서. 어.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빵. 지갑. 원본 대조를. 끝냈다. 그리고 원본은. 돌려줘. 그럼 사본만. 이것만. 어. 여기 잔특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가고 올게요. 어깨가 높네. 한 12개. 해외고는. Certificate of graduation이. 별도로 없는 경우 있어. 트랜스크립에.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트랜스크립에. 뭐냐면은. 이 자료로. 이 학생이 졸업했다는 것을. 입증한.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안해. 저 프레이크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이랑. Certificate of graduation이. 하나로 멀리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Certificate of graduation 대신에. 디플로마를 주는 학교가 있어. 디플로마면은. 디플로마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디플로마가 이렇게. 피프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또 이상하게 되어 있는. 디플로마도 있어. 이렇게 입체적으로.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슬리드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이거 제출하기도 뭐 하고 그러잖아. 그럼 이렇게 딱 사진 찍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졸업식 날 받는 거. 그러니까 졸업식 날 받는 게. 출연증. Certificate of graduation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디플로마라고 되어 있어. 나오는 경우 있어. 아니면 또 둘 다 주는. 그런 학교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적인 게. 바로 뭐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인데. 12년 등래는 보통. 12년을 다 요구를 해. 근데 이제 3년 등래는. 초등학교를 다 빠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초, 중고를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양마다 다 다르니까. 맘탈하게 싹 떼오면 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상관 인증을 저렇게. 로터리 인증을 받아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아포스티 인증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면 좋아. 처음에 못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급하게 제출한 사람은.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아포스티 인증 받은 것을. 제출해도 괜찮은데. 어차피 수고할 거면은. 처음서부터 아포스티 인증. 받아가지고 오는 게 좋다. 그러면 한국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에서. 할 전에 가서도. 현지에서. 성적표를 밟고 바꿔서. 원본에다가 받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근데. 그걸 일단은 안 받고. 한국 가지고 왔어 벌써 이미. 그럼 왔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봐도. 천상. 뭐냐면. 대형업자에게 시키거든. 그러면은. 영업권이니까. 영업권은. 번역은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자체만. 아포스티 인증 받아야면 되는데. 이와 같은. 아포스티 인증 받아준 업체들이. 좀. 약간 바가지가 있어. 유의하대 그래서. 그래서. 몇 명 모아가지고. 싸게 주는 데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오히려 현재. 가디언이나. 함스러 샘 있으면은. 부탁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슈를. 발굴을 받아서. 아포스티 인증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영사관에서 받는건. 영사관에서 받는건. 영사관에서 받는건. 똑같애. 아포스티 인증을 받아도 되고. 영사관 인증을 받아도 되고. 영사관이. 텍사스는 가까이 있어. 니네. 어스딘에 있는거야. 달라스에 있어. 달라스에 있어. 그러면 괜찮지. 오히려. 그 옆에서 받아와 있는데. 그 주신거. 그래서 받아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거를 가지고서. 이제. 내가 또. 사본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고. 인도네시아처럼. 아예 지금. 영사관이 멀리 있는 경우 있어. 근데 인도네시아도. 아포스티 인증국가야. 만약에 학교에다가. 우리 협약 안되있어. 그렇지. 안되있어. 아포스티 인증국가만. 학교에 얘기해가지고서. 학교에서. 아포스티 인증을 해주는. 그와 같은 서류를. 발행해줄 수 있으면 좋고. 그러면은. 영사관 안가도 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못해준다라고 하면. 처음상. 영사관 인증을 받아야되거든. 그러면. 약간. 멀리 가야되잖아. 비행기차 못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섬으로 돼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해. 그래서. 저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해도 돼요. 마찬가지야. 너도 지금 뭐냐면은. 너 지금. 그쪽에서. 그. 성적표는. 일단 원본 하나 가져왔을 거 아니야. 아우. 아우.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서. 아까 요거. 얘기했고. 이거는. 여기 한국에서도 뗄 수가 있어서. 편해. 어차피 근데. 10년 특례는 본인 것만 되면 되는데. 3년 특례는. 부모 거. 즉. 보호자인 제 국민과. 그거. 그 누구. 그 배우자. 그러니까. 아빠가. 예를 들어서. 제 국민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아빠는. 최소한. 학생이랑 같이. 3년 정도 같이 있어야 되고. 엄마는 1년 반 정도 있어야 돼. 현지에서. 그걸 출입국 사실 증명으로 확인하는 거야. 반대로. 소위처럼. 엄마 기준으로 나갔으면. 엄마가 뭐야. 보호자가 되고. 아빠가 배우자가 되는 거야. 엄마가 3년 있어야 되고. 아빠는 1년 반 이상 있어야 돼. 저거 본인에 대하네요. 저거 본인에 대하네요. 아무나 가서 뗄 수 있어요? 뗄 수 있어. 저희가 우리 엄마가 뗄 수 있어. 뗄 수 있어. 그래서. 대신에 이제. 위입장이나 신분증 가지고 가요. 이렇게. 다음. 그 다음에 요건 뭐지. 요건 사본. 되겠지. 요건 사본. 요건이 유효기간이 지나면은. 만족했지. 유효기간 내에. 그 다음에. 네. 활동증빙서류인데. 활동증빙서류.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선별 분이어서. 역시 사본을 하고. 온몸 따로 갖고 있을 거야. 온몸 가지고서 갈 거야. 저는 시험을 본 거예요. 그 시험 봤죠. 한국어 시험. 3년 등래는 근데. 토픽이 별로 안 중요해. 12년 등래가 중요해. 왜냐면은. 한국어가 3년 등래는. 많이 안 달리거든. 물론 달리는 학생들 있어. 근데. 12년 등래는. 어. 한국어가 많이 달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2점 시작. 한국어가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중국어는 뭐 워낙 잘하고. 그 다음에. HSK. 뭐냐. 6급에서도. 한참. 위점수고. 그 다음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한국어가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한국어 2점 시작. 토픽이라는 걸. 딱. 10대 4분으로 준비했고. 그 다음에. HSK 6급. 이 점수가. 276점. 6급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야. 그래서. 좀 이따가. 지원동기. 중국어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확. 근데 서울대가 어려워요? 그렇게 좋네. 자기. 아. 힘들어. 왜냐면은. 지금. 쟤는 교내 자료 밖에 없고. 기본적인 서류 밖에 없어. 그니까.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해. SAT 점수. AP.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지. 그러니까. 너 너무 준비를 하다 보고. 그냥. 그냥. 거기에 있다고. 그대로 온 거야. 한국대학을 준비하려면. 좀. 미리 좀. 만약에 저 학생이 처음 썼던 미국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으면. 한국에서 서울대까지 지원해 볼 수 있었어. 근데 너 원래는 중국대학 생각했었냐? 네. 북경대나 칭화대나. 북경대 칭화대도 되게 좋은 대학이야. 어. 여기 빅6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토익 성적표. 이렇게 해가지고서. 준비를 좀 했던 부분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학력 쪽에 도움이 있어. 이게 맨 위에 있어서 아까리까지. 이게 맨 밑으로 가야 돼. 학력 쪽에 도움이 있어. 사인 딱 했어. 해가지고 있어.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지원하는. 학생이고. 내 학력을 뭐냐면은. 중국 가서 아무것도 뒤져봐도 괜찮다. 이거야. 사실이니까. 원래 이거 아무나 뒤져볼 수 없잖아. 그런 부분. 그리고. 어. 그럼 이제 다 서류를 이제 갖춘 거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서류가 뭐냐면은. 성적증명서. 그렇지? 그리고 졸업증명서. 좋든 안 좋든. 좋든 안 좋든. 좋든 안 좋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 그래서. 고부문고 서류는. 특히. 아포스 인증이나. 영사관 인증을 받아야 된다. 성적증명서랑 졸업증명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서류로 나눈 거. 인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기 하나가 빠졌다. 스쿨 프로파일에 빠졌다. 그렇지? 스쿨 프로파일은. 고려대에는. 필수 서류가 아닌 거야. 알겠어? 어. 그래서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하라고 하면은. 제출을 해 주는. 그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수해 주는 스쿨 프로파일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별도로 스쿨 프로파일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만들어 가지고서. 고등학교 한 개만 있으면. 학과가 있어서. 스쿨 프로파일은. 여러 개 있으면은. 뭐 다 좋겠지만은. 어쨌든. 고등학교 활동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때 활동만 내면 되느냐. 상장만. 중학교. 초등학교 것도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가능하면. 고등학교 거 위주로 하고. 고등학교 때 별로 상 받은 것도 없고. 뭐. 활동한 것도 없다. 나는. 중학교 때는 좀. 국내 교회 가서. 동생 활동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중학교 거라도 내야 되는 거야. 아. 저도요. 저 상장이 다른 건 아닌데. 너는 여기. 너는. 몇 학년 때 나갔어? 대충 하도. 중학교 것도 그렇지. 3년 동네도 마찬가지. 중학교 거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고등학교. 뭐냐면은. 고등학교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제출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막 이렇게 쌓여있다. 라고 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서. 좀. 고등학교 게 부족하다 싶으면. 중학교 것도 같이 내도 괜찮다. 저. 봉사활동. 한국에서. 어. 뭐냐면. 여기서 교내 봉사활동 했을 거 아니야. 지금 하겠다. 학교에서. 교내 봉사활동. 교내 봉사활동. 어. 미국에서 왜 안 했어. 봉사활동. 저희 학교가. 욕도 받지 안 하고 있어요. 하는 것도 안 했는데. 저는 삼촌두. 이 시간에 있을 거예요. 꼭 학교에서. 한국에서는 교내 봉사활동으로 충분해. 근데 해외에서는. 교내에서 그런 거 안 한다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동네 커뮤니티 가가지고서. 뭐 봉사활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 교회 목사님이. 뭐. 청소하라고 해가지고. 거기 청소했거나. 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회성이든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한 학기에. 1년에 60시간 정도 채우면 좋은데. 60시간 안 되더라도. 학교 관계는 없어. sap 하나 더. 봉사 씨 한 거. 콤마코코 땡 거라도 놔야지. AP 밖에 없잖아요. AP 뭐. 없는 학생들도 또 많은데. 아 진짜요? 전. 조금 fact. 잘 됐잖아. 아니. 에이 없어. 다 잘렸다.